안녕하세요 영정도 나이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운남동에 있는 영정 하늘도시 이페란세상 1차 49평 임대수익형 세대분리타입 랜선투어 진행하겠습니다 전실입니다 전면 모두 끝까지 신발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좌측은 넓은 팬트리 공간 위치합니다 첫번째 방입니다 넓은 평수답게 넉넉한 공간 보여줍니다 첫번째 방 안으로 깊고 넓은 시스템 평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상형으로 이루어진 넓은 세대 공간 보여줍니다 공용화장실입니다 공용화장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이 방도 옷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넓은 공간 보여줍니다 대형평수답게 넓은 공간 보여주는 광활한 거실 공간 보여줍니다 세대에서 보는 인천대교프가 아주 멋있습니다 거실에서 보는 주방입니다 주방 사이즈가 아주 넓습니다 무기수탁을 넣어도 여유로운 식탁 공간 보여줍니다 기근자 형태의 주방은 동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상부장, 하부장 엄청 광활한 주방 공간 보여줍니다 주방 안으로 세탁실 공간 위치합니다 세탁기 건조기 2단으로 쌓을 수도 있고 옆으로 두대를 설치도 가능합니다 주방에서 보는 거실 뷰도 확실히 넓은 공간 보여줍니다 대방마스터룸 안방입니다 안방 발코니가 있고 의류건조기와 에어컨 실외기실이 위치합니다 보통 아바트들은 화장대와 화장실이 딱 붙어 공간이 별로 없는데 확실히 이해로운 화장대 공간 보여줍니다 안쪽 문을 열면 넓은 공간에 시스템 행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 안쪽 문을 열면 대피 공간이 따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선집 구경 즐거우셨습니까? 매물 접수 환영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종도 지역 많은 매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이상 영종도 나이스 부동산이었습니다